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코멘트 지금부터는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함께 모였었는데 김정은 대표님, 여기서 추 원내대표와 한 대표의 목소리가 갈렸는데 그건 제가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 현장에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뭐랄까 불만 섞인 목소리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거기 모인 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을 때 뭔가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뭔가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한 부분, 특히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신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조금 욕소리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또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런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추도식에 참석한 한동훈 대표는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도전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끄셨습니다. 그 마음이 이어받았어서도 우리 국민의힘도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1일 이후에 의원소가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박대변인님, 한동훈 대표는 변화와 쇄신, 추원회 대표는 단결. 굉장히 온도차가 좀 확 느껴지네요. 그런데 뭐 저기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의 동전 안에 양면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결해서 민주당의 공세, 계속해서 11월에 펼쳐질 그 공세를 막아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그와 같이 막아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만들어낸 무기를 가지고 단결해서 민주당의 공세를 막아내고 우리 당과 정부를 지켜내야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른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다르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전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변화와 쇄신이라는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결과 통합 안 해도 그 앞에도 역동적이라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의 어떤 선의, 어떤 당내 변화, 수직적인 어떤 당정관계를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이게 보면 인간사회의 모든 것이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문제 제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물론 그걸 받아들인 분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에 너무 연연, 천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 주변 분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주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그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어떤 거리감 이상으로 해석되는 여지가 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양쪽이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딸 박근영 전 육경수재단 이사장이 어제 추도식 인삿말 중에 주요 내빈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사 다망하신 데도 많은 내빈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교안 총리님, 김문수 장관님, 오세훈 시장님, 추경호 대표님 요즘 활약을 하고 계신 보수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점점이신 우리 추경호 대표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강 부위원장님, 이거 보면 한동안 여야에서 여권 내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서 한동훈 대표의 이름이 빠진 것을 두고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친한계에서 느꼈을 때는 야,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니냐. 일부러 의문의 일패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마이크 잡고 인삿말 하는 순서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면 혹시라도 행사가 중간에도 나중에 오신 분에 대해서는 잠시 멈추고 호명을 해서 소개를 하는 그 정도로 마이크 잡고 소개하는 것이 정치인들에게는 상징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당의 대표를 그리고 원내대표 다 소개를 했는데 여당의 대표를 뺐다는 것은 아무리 박근영 이사장이 정치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오랫동안 대통령 아버지를 보면서 정치권에 익숙하신 분인데 이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나라고 오해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래 보입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언뜻 생각나는데 제가 혹시 소개하는 순서 가지고 여러분 싸우지는 않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근영 전 이사장은 실수로 빼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부대변님, 이 추경원의 대표를 소개하면서 점잖으신이라는 수식어까지 넣었기 때문에 이걸 실수로 볼 수 있느냐라는 해석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어떤 정치인의 메시지, 행동은 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자리가 또 자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자리 아닙니까? 선거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구를 찾아서 보수 정당의 CEO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박정희 전 대통령 수모일에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소개받지 못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다는 것에 머물 게 아니라 왜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인식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서운한 감정을 서로 간에 이렇게 피력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운할지라도 더 큰 틀에서 사고하시고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대위원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제가 인사 한 말 끝나고 나서 김종혁 최고위원한테 들었는데 김종혁 최고위원한테 박근영 이사장님께서 오셨다고 그랬대요. 전 이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이게 그때 갑자기 이렇게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못했는데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보수의 희망이 한동훈 대표였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의 희망 한동훈 대표도 여기서 뵙네요. 이거였는데 그걸 이제 그랬다라고 김종혁 최고위원한테 직접 와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한동훈 대표랑 박근영 전 이사장님이랑 이렇게 문자를 또 주고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는 굳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직접 본인께서 그렇게 김종혁 최고위원한테 말씀을 하셨다니까 김종혁 최고위원이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 이상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저한테 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세요. 제가 이제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가서 여기에서 소개를 못했는데 나중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강복하게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했다면 한동훈 대표 측에 수행을 잘못한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박 대변인님. 그런데 저도 지역 행사 같은 거 가다 보면 가끔씩 그렇게 빼먹을 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제 행사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못해서 그렇기는 한데 글쎄요. 뭐 행사의 큰 흐름에 지장을 주는 거였으면 그러면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한동훈 대표도 어제 국민교육헌장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걸 직접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3년생까지 국민교육헌장을 학교에서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교육헌장을 외운 마지막 세대죠. 어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그 글을 제대로 학습한 마지막 세대.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부분이 한동훈 대표가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에 간 것, 또 참석한 것, 또 보수의 희망의 한동훈 대표라고 이야기했던 것,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그렇게 크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수행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한동훈 대표를 향한 여권의 반발이 또 이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연일 SNS 글 쓰시는 분 계시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후인 지난 23일 윤 대통령을 만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저희 방송 직전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레밍 같은 간호들이 설치면 더 이상 당은 존속할 수가 없다. 어제도 올렸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대적하라고 뽑아줬더니 야당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대통령 공격하고 여당 내 분란만 일으킨다. 일단 야권의 시각을 먼저 여쭤볼까요? 장변원 사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홍준표 시장이 이런 글을 올릴 때마다 차기 대권 경쟁과도에 있는 한동훈 대표를 일부러 폄훼하는 거다라는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는 선택지가 있었죠. 대통령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말 정확하게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분리를 또 국민들께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양쪽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 본인 내 새 가시를 한다라고 사실상 대통령실과 이른바 친융계 의원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간호 이게 집안의 노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레밍이라고 해서 정치권에서 항상 회자될 때 그냥 우두머리를 쫓아가는 본인의 어떤 정책성이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폄훼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홍 시장이 이야기를 하는 건 특히나 보수 지지층한테 그리고 당내 이런 말을 했을 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연일 이런 전술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장 변호사의 해석은 결국은 홍 시장이 본인을 위해서 저런 글을 올렸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 말인 아예 그냥 사람들한테 아예 이건 폄훼에 불과하구나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구나라고 한다면 계속 이 정치적 구력을 가진 정치인이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광부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둘 다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새 가시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올컨이 잘 걸렸다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지금의 상황이 일타 쌍피인 거죠. 오 일타 쌍피다. 박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당원 63%가 동의해서 뽑은 한동훈 대표이지 않습니까? 당원의 63%를 레밍이라고 지칭을 하면 이거는 사실 그냥 그 당원들에 대해서 거의 뭐 한번 내가 제대로 모욕을 해보겠다 거의 이런 뜻을 표현한 것이나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이와 같은 싸움이 너무 격화돼서 그렇지 뭐 여기 우리 김기영 전 부대변인도 있고 저도 같이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소장파 모임인 이 처목회에서는 이번에 11월 초 목요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보면은 보수 안에서 어떻게든 이 보수를 통합시키고 살아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들 이 안에서 개팔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홍준표 시장님은 이 당의 원로시잖아요 사실. 원로시면 당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레밍이니 이건 너무 비하 표현 아닙니까? 사실 민주당이나 쓸 것 같은 표현이에요. 민주당이 우리 당 당원들한테 레밍이라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나서서 그 망언을 규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좀 이런 우리 당의 젊은 정치인들 수장파 정치인들 정말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좀 거기에 맞춰서 원로답게 말씀을 좀 더 무겁게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박 대변인께서 차분하게 말씀을 하셔서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 이게 단독입니다. 사실은 어디도 지금 보도가 안 된 내용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김정부 대변인님.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천목회에 참석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네요. 크로스체크가 됐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여야 양쪽에 비대위원장을 다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당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사실 문제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그 방식에 있어서 우리 당내에 있어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큰 어른, 정치인으로서의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해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한번 경청하고자 하는 그런 것 같고요. 저는 홍준표 시장님의 그 워딩을 보면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도. 나를 키운 건 파랄이 바람이다, 바람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의 한동훈 대표를 키운 거는 사실 총선 이후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거친 표현, 언사를 하면서 키운 거는 역설적으로 홍준표 시장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또 뭔가 도우미로서 등장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다만 한동훈 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은 거칠고 좀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 어떤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